형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. 이 형이 잘못 말했어요. 아 그래요? 야 사회자 짬뽀 5년이요. 아우씨. 야 익산지.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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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세상만 당황했다 오늘 산낙지 잘라놓은 것 같아요. 깔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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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참. 다급해진 현석 씨. 현석 씨. 신발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? 아니요? 확인해볼까요? 확인해보죠. 몇 센티너. 팬미팅 투데이에서 연습할 때 멤버들에게 따끔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. 뭐 이제 할 땐 해야죠 그래도. 근데 강압적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. 얘들아 하자. 다음에 이제 애들 다. 팬이나요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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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현석이 형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. 여기 약간. 하자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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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거슴도 없지. 요시는 그게 아니다. 형 형 형 형. 현석이 형. 빨리 누나실게요 현석이 형님. 네네네 닭 잡으러 가실게요. 어? 네. 아니요야. 오빠. 45도 곧 오면은? 아이고 씨. 안 되네 오늘. 나 진짜 못하겠어. 아직 잘 못하겠어요.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. 어? 뭔가 잘못한다. 일어나야지 했는데. 멈췄어요. 그거 그대로. 재밌다 이거. 가위가 눌린 거예요? 네. 가위 눌려서 오늘 바로 허겁지가 뛰어와가지고. 메이크업 받아줘. 벌써 머리가 이렇게 된거예요. 지금 나 아침이 제 머리 알죠. 아 네. 그러면 됐어요. 바짝 튼거 sped olmuş 놀이에서. 머리 온 거 Fragring. 내 머리 온 거 같이 해 어제 제 머리알 얘기했는데. 아ле lire. 바짝 튼거 부 lancer. 여기 까지 나왔어. 여기 까지 나왔어. 자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어떻게 하게. 이거 우리 1등 나왔다. 아 현석이 형 요거는 좀 아니 자기를 지키려고 이제 투표를 해보도록 할까요? 네 본인이 생각하는 탈락 기자에게 뒤에 가서 쓰는 걸로 할까요? 네 각본이랑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? 각본 대로 가죠? 그러지 마요 각본 대로 가야 돼요? 그러지 마 현석이 형이다 우와 현석이 형이다